이동형의 촉 시간입니다. 월요일 오창석 시사평루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오창석입니다. 제 휴가 가는 동안 이동형의 촉도 다른 사람들 맡아서 해서 오창석 씨가 한 주 쉬었네요. 네, 저도 지난주에 꿀맛 같은 휴가에 30분이었지만 저도 쉬쉬했었습니다. 네, 그래요. 알겠습니다. 저희 휴가 동안 또 대타로 뛰어주신 많은 분들이 계셔서 감사함을 표하고요.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첫 번째 소식으로는 윤석열 후보의 배우자인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볼까 하는데요. 일단 이 사과가 50분 전에 기자들에게 깜짝 공지가 됐고요. 그리고 김은혜 의원 같은 경우는 사과문 발표 20분 전에 기자들에게 질의응답을 받지 않겠다. 정치인이 아니다 보니까 진심이 잘못 전달될 수도 있다고 이야기를 미리 했습니다. 어쨌든 사과문을 발표를 했었는데요. 김건희 씨의 사과 먼저 어떻게 보셨나요? 일단 질의응답을 받지 않는다. 이해 가는 측면이 없지 않아 있죠. 또 질의응답 과정에서 또 실수를 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사전에 기자들한테 양해를 구하고 받지 않겠다. 그럼 기자들 그거 뭐하러 갔습니까? 그냥 동영상 보면서 받아쓰기 하면 되지? 사실 질문할 거 아니면 굳이 현장에 가지 않더라도 요즘에 송출 잘 되니까. 이재명 후보 백브리핑 안 한다고 사전에 양해했습니다마는 기자들이 난리쳤잖아. 왜 안 하냐고. 과거 추미애 장관도 일방적으로 이렇게 기자회견 잡으면 어떡하냐고. 현장에서 난리 치는 게 기자들 아닙니까? 이번에는 왜 이렇게 기자들이 양해 구한다니까 알겠습니다. 아무런 질문을 하지 않죠? 유독 국민의힘에게만 그런 것인가라는 착각이 들 정도로 생각해보면 김건희 씨 사과 이전에 윤석열 후보의 사과도 있었습니다. 그 A4 용지 한 장 들고 와서 사과하고 질문 하나 받고 그냥 나가버렸거든요. 그 부분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적인 궁금증이나 의문이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는데 질의응답을 하지 않은 부분은 조금 마뜩치 않네요. 그러면 그건 그렇고. 김건희 씨 사과는 저도 몇 차례 얘기했는데 빨리 사과를 하고 털고 가야 된다. 그게 국민의힘 또 윤석열 후보를 위해서 또 나은 일이다. 결국은 사과를 했는데 그러면 이제 사과의 진정성으로 번질 수가 있거든요. 과연 그 사과가 적절한 타이밍에 또 적절한 진정성을 줬느냐. 일단 타이밍은 늦었다. 늦었다고 하면. 사과가 늦었죠. 조금 더 빨리 했어야 된다. 그런 것이고요. 내용은 어떻습니까? 진정성 여부는 국민들이 판단할 텐데 원래 사과라고 하는 것은 앞뒤 여러 이야기할 필요 없이 이러한 이유로 이러한 일을 해서 죄송하다. 고개 숙인다. 이게 사과의 정석입니다. 그런데 국민한테 사과하는 얘기는 뒷부분에 짧게 배치했고 앞부분은 남편 얘기만 쭉 했거든요. 네. 맞습니다. 그게 과연 사과의 진정성으로 국민한테 비춰줄 수 있을까. 우상호 민주당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국민한테 사과한 게 아니고 남편한테 사과했다. 뭐 이런 얘기도 했잖아요. 그래서 나온 얘기 같은데 진정성을 느끼는 국민도 있고 그렇지 않은 국민들도 있을 테지만 어쨌든 사과한 것은 안 한 것보다는 훨씬 낫다. 그러니까 국민의힘은 빨리 이걸 털고 다른 이슈로 넘어가고 싶을 거예요. 프레임 전환이죠. 그래서 오늘 국민의힘 국회의원들이 다 이재명 아들 건 다시 들고 나왔죠. 고려대학교 입학 제대로 한 거 맞느냐. 그러니까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않겠다. 이렇게 선언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안 먹히는 거죠. 다시 네거티브. 그러니까 빨리 이 국면 김건희 국면을 넘어서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이재명 아들 건을 다시 들고 나왔는데 선거에서 네거티브만 고집하면 그 팀은 집니다. 네거티브만으로는 이길 수 없다. 절대 이길 수 없죠. 지난번 재보궐선거 때 민주당이 계속 네거티브 했었거든요. 사실 그래서 민주당 후보의 공약이 잘 보이지 않은 측면도 있었습니다. 그럼요. 계속 신발 이야기하고 땅 얘기하고 그랬었죠. 생태탕 얘기. 생태탕, 조강지처. 결국은 처참하게 깨졌죠. 그런데 그러면 각 정당에서 그걸 모르느냐. 알고 있어요. 네거티브하면 진다는 거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도 너무 달콤하거든 그게. 좀 달콤하기도 하고 다급하기도 한 거 아닐까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카드가 없다라고 느껴지는 것이고 신지혜 씨 영입했던 날에 김종인 총괄선대위원장이 네거티브 하지 말자라고 했고 윤석열 후보 측에서는 반대 얘기하고 네거티브 하면 어떻게 안 되느냐. 그게 맞부딪히는 형국이었는데 결과적으로는 네거티브로 다시 돌아오네요. 그러니까 지금 그 상대 후보를 향해서 네거티브가 중요한 게 아니고 뒤에 얘기가 나오겠습니다만 당을 단돌이 하는 것부터 먼저 해야 된다. 국민의힘은. 네. 맞습니다. 지금 엉망진창입니다. 이렇게 해서 뭔 선거를 치르겠다는 겁니까? 그래서 김재원 최고위원 같은 경우는 서로 선거 지자고 얘기하는 것 같다라고 하는 정도의 발언을 남겨서 김재원 최고도 굉장히 우려하는 것 같고 오늘 초선 모임 같은 경우는 이준석 당대표에게 또 쓴소리를 하고 그러니까 윤석열 이재명 치고받고 김태흠 아니 윤석열 이준석 치고받고 김태흠 이준석 치고받고 김재원 이준석 치고받고 계속 이런 상황이잖아요. 네. 맞습니다. 컨트롤타워라고 불러왔던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의 이야기도 지금 먹혀들어가지 않고 있고 말이 안 먹히는 것 같죠. 윤핵관들은 여전히 살아있고 이거 해결 못하면 집니다. 지금 각종 여론조사가 쏟아집니다만 굉장히 많은 여론조사 회사에서 이재명이 앞서가는 거 뒤집은 걸어져서 거의 다 나오고 있거든요. 추세가 굉장히 이재명 후보는 어쨌든 상승세고 윤석열을 보면 하락세가 뚜렷이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제가 늘 말씀드립니다만 우리 국민들은 집안싸움 하는 거 되게 싫어합니다. 네. 맞습니다. 지금 정당에서 국민의힘에서 집안싸움 하는 걸로 비춰지잖아요. 권력투쟁으로 비춰지지 않습니까? 그렇죠. 저거 빨리 수술 못하면 굉장히 선거에서 어려워집니다. 지금 상대당 후보 아들이 어떻다 이런 것보다 우리 당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하나로 단결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는 게 더 중요하다. 네. 알겠습니다. 그리고 이거 김건희 씨가 일단은 1차적으로 논란이 완전히 종식된 건 아니지만 사과를 한 번 했기 때문에 그럼 앞으로 대선 기간 동안은 아예 활동을 자제해서 나오지 않을까요? 아니면 또다시 등장할 수밖에 없을까요? 어떻게 될까요? 안 할 겁니다. 아예 아직 안 할 것이다. 그러니까 이걸로 다 끝내고 싶어 할 거예요. 국민의힘은. 그러니까 김건희 씨 논란은 이걸로 끝내고 싶어 할 때고 또 다른 의혹들이 나온다고 하더라도 그때 다 사과하지 않았느냐. 그렇게 아마 해서 끝내려고 할 건데 모르죠. 또 어떤 것들이 튀어나올지 알 수는 없으니까. 그래서 김건희 씨 관리를 좀 해야 된다. 지금부터. 그러니까 안 나오기로 했는데 지난번처럼 또 갑자기 인터뷰에 응해가지고 그게 나올 수가 있잖아요. 그럼 또 시끄러지는 거거든요. 그래서 인터뷰 같은 것도 일체하지 않는다. 이런 기준이 세워져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러면 어쨌든 짧으면 짧다고 볼 수도 있고 길다면 길 수도 있는데 대한민국 정치가 지난 한 최근 2주만 보더라 너무 다이나믹해서 앞으로 남은 대선 기간 동안 또 어떻게 될지 좀 더 시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는 판단은 국민의 몫이다. 우리 집안도 못다 사지 못한다라고 이런 표현을 남겼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후보는 직접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는. 아니 지금 이재명 후보가 굉장히 조심스럽게 발언이나 행동을 하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 문제에서도 이미 결정된 일이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그러니까 논란을 최소화하는 작전을 쓰는 것 같아요. 지금도 김건희 씨 사과에 대해서 판단은 국민들의 몫이다. 이렇게. 최소화한의 논란을 논란 거리를 만들어내지 않겠다. 이 생각인데 뭐 선거 앞두고 또 지금 여론조사 추세가 이재명 후보한테 나쁘지 않으니까 이런 작전 이런 전략 나쁘지 않다고 봅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럼 여권 소식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양 후보가 이미지 쇄신을 위해서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비호감도가 양 후보 모두 높기 때문에 윤석열 후보와 이재명 후보 모두. 먼저 이재명 후보 같은 경우는 부인 김혜경 씨와 함께 크리스마스의 댄스 배틀 영상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게 그 영입 인사인 김영희 전 mbcpd죠. 선대위 홍보본부장의 첫 작품이라고 하는데 이거는 어떻게 보셨습니까? 실망스러웠습니다. 어떤 부분이 좀. 다른 사람이면 몰라도 김영희 씨의 첫 작품이다. 상당히 기대를 했잖아요. 기대할 수밖에 없죠. 사실 대한민국을 떠들썩하게 만들었던 프로그램들을 워낙 많이 만들었으니까요. 크리스마스 캐롤의 후보하고 후보 아내가 춤추고. 공개했는데 아무런 반응도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렇죠. 그러니까 쌀집 아저씨라는 사람을 영입할 때는 DJ받 춤을, 노무현의 눈물 이런 걸 떠올린 거거든요. 사실은. 그게 안 나오고 첫 작품이 캐롤에서 댄스다? 거기에 갸뚱 걸을 수밖에 없는 것이죠. 저는 약간 첫 작품이라고 해서 무난하게 가려고 한 것은 아닌가. 그런 게 어디 있습니까? 김영희 씨의 명성에 비하면 굉장히 실망스러웠다. 저는 오히려 윤석열 후보의 윤식당이 더 기대가 됩니다. 사실 저도 그렇더라고요. 보니까 일단 기본적으로 음식을 만들어주고 같이 이야기를 나눈다. 이 기본 정서가 사실 우리가 식구라고 표현을 하는데 같이 밥을 만들어 먹고 나눠 먹고 이게 굉장히 좀 보편적이고 친근하지 않습니까? 그리고 크리스마스 캐롤 영상 같은 경우는 누구를 타겟팅으로 한 것인가? 라는 생각이 좀 들지만 어쨌든 윤식당을 만약에 한다면, 나온다면 어쨌든 내 눈앞에 있는 한 사람과 소통을 할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 그렇게 음식 만들면서 이야기하면서 정책 이야기도 하고 인간적인 면모도 보여주고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오히려 공개되지는 않았습니다. 아직 윤식당이. 기획적인 면에서 봤을 때는 훨씬 윤식당이 나왔다. 훨씬 더 다가갈 것이다. 그런데 또 만듦새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는 알 수 없으니까 저희가. 음식을 또 뭐 만들었는지, 어떻게 만들었는지도 중요하거든요. 그러니까 기획, 연출이 다 맞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기획적인 부분은 일단 윤식당이 좋은 것 같은데 연출을 어떻게 했을지 그건 아무도 모르니까 일단 작품이 나온 다음에 또 평가가 들어가야겠죠. 네, 아직 작품은 나오지 않았고 어쨌든 김영희 홍보봉 부장의 작품은 좀 실망스럽다. 윤석열 후보가 최근에 이런 말도 남겼습니다. 오늘 오전에 누구도 평론가가 되어선 곤란하다라고 이야기를 남겼습니다. 사실은 누구도라는 표현을 쓰긴 했지만 누가 보더라도 이준석 대표를 겨냥한 것처럼 보입니다. 외곽에서 평론가처럼 제3자적 입장을 취하지 마라 라는 뜻으로도 보이는데 윤석열 후보 입장에서는 이준석 대표가 굉장히 필요하다면 이런 식의 견제보다는 조금 더 적극적인 화해 제스처를 취하는 게 낫지 않을까요? 안 할 겁니다. 윤석열 후보 스타일상 한 번 고개 숙였으면 대체 두 번은 하지 않을 거예요. 그리고 이준석 대표도 참여 안 한다고 계속 얘기하겠으니까 이 대표는 방송 출연을 줄여야 돼요. 지금 출연을 더 많이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더 많이 하면 할수록 논란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국민의힘 선거에 지금 아무런 도움을 주지 못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방송을 줄이지 않으면 계속해서 시끄러울 수밖에 없어요. 지금 오죽하면 김종인 총괄선대본부장이 한마디 했겠습니까? 당대표 역할을 해야 된다고. 그 정도면 사실은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는 중진들. 구태의 모습이죠, 사실은. 사실 중진뿐만 아니라 조수진 의원도 사퇴할 때 나이가 제가 더 많은데 좀 더 해야 할 수 있다.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이거는 나이가 전혀 무관한 내용이거든요. 당원과 국민들이 직접 손으로 뽑은 당대표예요. 그런데 그 당대표를 인정하지 않고 흔들고 말끝마다 반박하고 그런 모습 보기 좋지는 않습니다만 어쨌든 결과가 이렇게 됐으니까 이 대표도 거기에 대해서 계속 토달고 딴지 걸고 맞대응하고 이것도 좋아 보이진 않아요. 왜냐하면 선거가 얼마 안 남았으니까. 내가 손해본다 생각하더라도 지금은 숙일 수밖에 없다. 왜냐하면 만일 선거에 패배하면 이수석 대표 책임론도 제기될 수밖에 없거든요. 같이 책임. 사실은 대선 지면 모든 지도부는 보통 다 사퇴를 했기 때문에. 게다가 대한민국 정당 대통령 선거든 국회의원 선거든 선거가 지잖아요. 한 명을 딱히 세웁니다. 그렇죠. 원흉을 잡으려고 하죠. 당신 때문에 졌다. 뭐 이런 거예요. 재보궐에서 민주당이 졌잖아요. 조국 때문에 졌다. 바로 나오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잡으려고 했죠. 조국이 타퀴되는 겁니다. 2012년 총선 민주당 졌다. 김용민 때문에 졌다. 타퀴 잡는 거예요. 그렇죠. 이번에도 저는 만일 국민의힘이 지게 되면 이수석 때문에 졌다. 반드시 그 얘기 나올 겁니다. 윤해가를 중심으로 해서. 그렇기 때문에 이 대표 언행을 좀 신중하게 할 필요가 있다. 그런데 사실 이제 이준석 대표가 좀 멈추려면 이준석 대표도 어느 정도의 출구 전략이 필요할 텐데 그건 결국 상황을 만들어줘야 되지 않겠습니까? 본인이 갑자기 당부를 보되 선대위에서 모든 직책을 내려놓겠다고 했는데 갑자기 어느 날 하루에 선대위로 다시 복귀해서 열심히 하겠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것도 참 이상하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당분간은 이 내용이 쉽게 사그러들지는 않겠네요. 네. 그런데 이제 70일 남았는데 두 달 좀 더 남은 거잖아요. 계속 이런 식의 내용이 짙어지면 회복이 불가능하거든요. 국민의힘은. 그런데 선거는 구도, 인물, 전략 이런 거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그런데 지금 구도만 앞서 나가는 거에요. 국민의힘은. 정권교체 비율이 높으니까. 그럼 인물로는 앞서느냐. 그것도 아니잖아요. 지금 인물은 유튜브 프로그램 같은 데 나가서 양 후보가 더 극명하게 비교가 되고 있어서. 그럼 전략은 좋냐. 그것도 아니거든요. 지금까지 양당 모두 그렇게 좋은 전략이 나왔던 적은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내홍이 없는 잘 돌아가는 집안이 이기게 돼 있습니다. 국민의힘은 김종인 총괄본부장이 나서든 후보하고 손을 잡든 해서 집안 단두를 해야 됩니다. 네. 일단은 리스크 관리가 중요하다. 집안부터 챙겨라라고 말씀해 주셨고요. 국민의당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주당 송영길 대표가 이재명 후보와 국민의당 안철수 후보와도 결합할 수가 있다. 이런 식의 발언을 남겼습니다. 이 시점에서 송영길 대표가 이런 발언을 한 이유는 뭘까요? 윤석열 후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안철수 후보 지지율이 요즘에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게 윤석열 후보에서 떨어져 나온 표가 안철수 후보쪽으로 이동했다. 차마 이재명은 못 징는다. 그러면서 윤석열 후보에 떨어져 나온 사람들이 안철수 쪽으로 갔단 말이죠. 그런데 이 상황은 앞으로 당분간 지속될 가능성이 있어요. 안철수의 주가가 올라갈 수 있다. 그래서 아마 미리 단돌이를 해놓는다고 송영길 대표가 이런 얘기한 것 같은데 정치라는 게 사실은 남자를 여자로 여자를 남자로 바꾸는 것 빼고 다 할 수 있는 게 정치입니다. 모든 것이 가능성이 있는. 상상의 영역이 있기 때문에 모든 게 다 할 수 있어요. 정치는. 그래서 안철수와 이재명이 손잡는다. 불가능한 것도 아니에요. 예전에 같은 당이 있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세정치 민주나비라는 거대한 틀 안에 예전에 같이 있었다고 볼 수 있죠. 굳이 엄밀히 따지면. 다만 지금 이 시점에 굳이 이런 얘기를 할 필요가 있을까? 뭐 얘기를 들어서 지금 이 시점에 얘기했다고 해서 안철수 후보가 한번 고려해보겠다. 이런 것도 아니고 바로 반박당할 말을. 제가 늘 말합니다만 지금 당대표들의 워딩이 후보들한테 플러스 알파를 주지 못하고 있다. 민주당이나 국민의힘이나. 그러는 것 같습니다. 어쨌든 송영길 대표는 주의해서 방송 출연을 좀 줄어라. 이런 충원을 했고. 그거는 들은 것 같아요. 방송은. 많이 줄었죠. 거의 안 나오죠. 그런데 당대표의 한마디 한마디가 영향을 미칠 수 있으니까. 네 알겠습니다. 일단 안철수 후보는 정략적 발언이 있다고 일축을 했습니다. 지금은 안철수 후보로서 당연히 일축이죠. 그리고 안철수 후보로서는 내심 나로서의 단일화. 윤석열 후보와. 정말 꿈꾸고 있을 겁니다. 우리 방송하고 인터뷰할 때도 그런 얘기는 했습니다마는 처음에 후보 단일화 하면 나로서 단일화를 한다. 기대가 거의 90%였죠. 그런데 지금은 현실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씩 기대가 현실로 가는 과정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그리고 2017년 대선에서 당시 국민의당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을 맡았었던 김민전 경예대 교수가 국민의힘 선대위 공동선대위원장으로 합류를 했습니다. 이준석 대표는 비공개의 위에서 반대 의사로 기록을 해달라고 얘기를 했고 그 이유에 대해서는 과거 가로세로 연구소라는 유튜브에 출연을 해서 4.15 총선 부정선거 의혹에 대해서 굳이 부정선거로 규정할 필요는 없지만 진상조사를 할 필요가 있는 것 아니냐라는 언급에 대해서 이제 부정선거로 옹호했다라는 것으로 이제 반대를 의사를 표시했는데 어쨌든 합류는 됐어요. 이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칠까요? 아무런 영향이 없을까요? 무슨 영향을. 김민정 교수 들어갔다고 해서 만 표, 십만 표가 생기는 것도 아니고요. 그런데 캠프에서 어떤 생각을 하고 있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 무조건 사람들 많이 데리고 오면 이긴다고 생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에 있었던 사람도 오케이. 그리고 이렇게 안철수 쪽에 있었던 사람도 오케이. 페미니즘 했던 사람도 오케이. 반페미니즘이 있었던 사람도 오케이. 좋게 말하면 그게 용광로지만 나쁘게 말하면 잡탕 아닙니까? 그렇죠. 거기에 대해서 사실은 국민의힘 나는 국대다로 꼽힌 양준우 대변인이 그런 표현을 이미 썼습니다. 본인 스스로. 그러니까 정당이라고 하는 것은 같은 사상, 같은 이념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집단을 이루어가지고 정권을 쟁취하는 목표를 하나의 목표를 향해서 뛰어가는 거거든요. 지금 다 생각 다른 사람들이 다 지금 모아진 거 아니에요? 그리고 또 당대표가 건건히 반대 의사를 표명하는 사람들만 영입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게 과연 옳은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민주당에서 이렇게 했으면 민주당 지지자들이 아마 난리 났을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겠죠. 국민의힘은 지금 캠프가 어떤 생각인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외연 확장이라는 명목하에 이러고 있는데 이게 성공할지는 투표 날 대우 알겠죠. 네. 그리고 마지막으로 짧게 이 얘기 안 하고 넘어갈 수는 없습니까? 안 하고 넘어가야 됩니다. 시간이 없기 때문에. 그렇군요. 네. 만 천명 실시간 돌파했네요. 제가 휴가 가는 동안 저를 많이 보고 싶어했는 마음입니다. 만 천명이 들어와서 이동현의 촉을 지켜봐야 좋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동현의 촉은 여기까지입니다. 오창석 씨앞평론가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